네 열심히 자녀들 교육시켜서 또 좋은 대학 가서 공부 잘하면 좋은 기업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죠. 기업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요. 기업의 생전을 이끄는 건 사람입니다. 기업과 사람을 이끄는 생생한 기업 이야기 만나는 시간. 기업 생생 스토리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유튜브 구독자 넘고 막 축하 좀 토크를 했잖아요. 그날 저희가 신세계그룹 다뤘는데 그게 또 조회수가 8만을 넘었습니다. 구독자가 50만이니까. 저는 대표님이 저희 생생 플러스인데 구독자를 플러스해 주시는 분이라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롯데그룹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최신 소식부터 좀 들어봐야 되는데 동남아 과거에는 좀 동남아라는 안방정책이라는 어떤 정부의 안보 경제 정책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좀 롯데가 박차를 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에서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을 하고 싶어 하는 두 분의 온화가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바로 롯데 신동빈 회장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SK그룹도 SK하이닉스 이전까지의 주력은 SK석유 정류. 정류와 그리고 SK텔레콤 이 두 개가 있는데 공통점은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50%가 넘지 않았어요. 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넘으면 글로벌화 조금 되기 시작했고 그 또 다른 그룹 하나가 바로 롯데인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듯이 롯데는 다들 롯데 제과 그다음에 롯데 쇼핑 그러니까 제과와 쇼핑이 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롯데도 신동빈 회장이 부의장 때까지만 해도 내수 중심이었는데 이제 롯데 케미칼이 들어오면서 외향이 넓어지면서 글로벌화 됐는데 유통의 글로벌가 사실은 신동빈 회장의 꿈이었죠. 그래서 신세계는 중국 가서 폭망을 했고 그리고 롯데도 중국에서 실패를 했죠. 그다음 차선이 동남아의 전진기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번 방문에서 제가 눈여겨본 건 바로 아들 신유열 상무입니다.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식상에서 우리 아들이란 말을 쓰면서 우리 아들이란 말을 쓰면서 커팅식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총리 응원 총리하고도 종석 인사를 하고 최근에 신동빈 회장이 아들인 신유열 롯데 케미칼 상무와 동행이 계속 찾아지고 있어요. 이건 이 의미는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읽힙니다. 첫 번째는 한 6, 7년 전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롯데 형제의 난 경영권 분쟁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이고 신동죽 신동빈 논쟁은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라고 공표한 것이고 두 번째는 롯데의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롯데 3세 경영은 신유열 상무가 3세지 않습니까? 신격호 신동빈 신류를 이어지는데 신유열 상무는 재계에서는 1설 신동빈 회장이 아바타 정도다. 이래기 너무 똑같아요. 우선 신동빈 회장의 이력을 보면 일본에서 대학을 나와서 콜롬비아에서 MBA를 하고 노무라 정권에서 한 5, 6년 정도 기념을 쌓다가 첫 입사가 일본 롯데 상사로 입사를 해서 첫 번째 임원을 단 게 롯데 케미칼의 앳 이름이 호남석유화학이거든요. 호남석유화학에서 상무를 달고 한국에 들어온 게 이 신동빈 회장의 큰 이력이거든요. 이 아들이 신유열 롯데 케미칼 상무가 똑같은 결의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버지가 성장해왔던 길을 거의 비슷하게. 뭐 대학만 다르지 대학은 이제 개요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콜롬비아에서 MBA를 하고 그리고 MBA 끝나고 노무라 정권에 들어와서 런던 출전 똑같고. 그리고 첫 입사가 일본 롯데로 입사를 해서 첫 임원은 롯데 케미칼 상무를 당긴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버지가 똑같아서 그래서 일설 어떤 언론에서는 평행이론이냐. 그러니까 아바타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같이 움직이니까 아바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유열 베트남의 진출은 두 가지입니다. 롯데 그룹이 글로벌 전쟁기지로 가고 있구나. 또 하나는 3세 갱령이 정말 본격적으로 공책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신유열 롯데 케미칼 상무와 신동빈 회장이 베트남에 같이 갔고요. 보니까 저는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롯데 파이낸셜 대표도 맡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금줄 부분도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하다. 방금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롯데가 지배구조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렇죠. 대국민 상하까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웠는데 롯데의 지배구조를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신동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호텔 롯데지주. 롯데지주가 나머지 계열사 이렇게 간편화시켰는데 롯데지주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호텔 롯데예요. 그 호텔 롯데도 많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데 호텔 롯데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일본 롯데구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일본의 기업을 지배하는 곳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롯데 파이낸셜 의회는 롯데 LSI.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맡긴 거죠. 이거는 저희가 아마 롯데 얘기를 이번 주에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지배구조 얘기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른이 일곱이네요. 86년생이고 지금 국적은 아직 일본입니다. 일본 국적만 돼 있네요. 원래는 한일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만 40세예요. 그래서 40세 이전에는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데 지금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얘기가. 하여튼 지배구조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롯데 야구 팬들은 또 귀를 좀 세우시긴 할 텐데요.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신격호 회장은 저희가 뭐랄까 휠체어에 앉아서 굉장히 노세한 모습만 봤는데 그분이 이제 출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유통업부터 시작한 건가요? 정확하게는 유통업이 아니고 화학이죠. 화학.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지금 21년생이시거든요. 오늘 마침 10월 4일이니까 신격호 회장이 생일이네요. 물론 음력이긴 하지만. 울산 울주군 이분이 고향이신데 여기에서 오남오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결혼을 되게 빨리 해요. 18살에. 그 18살 결혼해서 낳은 딸이 진영자. 그리고 딸을 넣지 말자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난해서 가난해서. 그래서 1941년도에 실제로는 결혼까지 하고 딸까지 있는데도 가출을 하다시피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와세다 대회에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는 와세다 공고에서 화학과를 마치죠. 화학과를 마치는데 마치자마자 44년도에 신격호를 지켜봤던 일본인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미스라는 분이 이분이 등당포 겸 고물상 주인인데 내가 6만 원을 출제할 테니 네가 성실하니. 성실한 걸 본 거죠. 왜냐하면 고학으로 공부하면서 우유 배달 같은 걸 했는데 정말 정확한 시간에 날 똑같은 시간에. 일본에 들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 성실함을 보고 이 하나미스라는 분이 6만 원을 출제할 테니 군수용 커팅 오일을 제조한 걸 듣느냐. 44년도면 2차 대전이 거의 막 빠지기 때죠. 이게 핫하니까 이걸 제조해 보라고 해서 그때 그걸 가지고 6만 원이면 당시에 일본인 월급이 한 100엔 정도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공장 하나를 차려서 운영할 만큼의 큰 돈이네요. 이 공장을 차리는데 알다시피 그다음 해에 일군 폭격으로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어쨌든 신규혁 회장도 공업 기술을 본인이 또 직접 해서 뭔가 사업을 시작한. 맞습니다. 그런 케이스네요. 상업자분은 아니고 실전 제조업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 삼성과 나 얘기를 들 때는 집안 대대로 이런 분위기는 없고. 맞습니다. 홀홀던시. 좀 다른 출발점이. 현대 정중혁 회장과 비슷한.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이 화학을 오일 사업 때문에 사실 롯데가 계속 이야기 듣는 게 군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따라 붙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망하고 나서 이 공장이 무너지고 48년도에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껌 사업입니다. 그때 이제 회사 이름을 롯데라고 짓는데 원래 신규혁 회장의 꿈이 뭐냐 하면 작가였어요. 기자. 작가 기자가 꿈인데 공학 화학을 또 혼자 하시고. 그래서 늘 문학서적을 읽었고 2차 대전 때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감수성이 제조한 롯데 신규혁 회장이 젊은 베르트의 슬픔. 그런데 여주인공 이름이? 그 샤롯데잖아요. 샤롯데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롯데라고 지은 거죠. 샤를 빼고 롯데로. 거기 지금 잠시 읽은 제가 가면 샤롯데 극장도 있고요. 바로 그 이름 때문에 지은 거죠. 롯데가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건 젊은 베르트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 이름에서 따온 거다. 이게 롯데그룹 공식 발표이긴 해요. 그렇죠. 실제 신규혁 회장이 그 감수성 때문에 마케팅에 되게 규제였대요. 왜냐하면 절제 풍성권을 만들었는데 이제 문학성년의 감수성이 좋으니까 이 껌을 입속의 연인처럼 만들어보겠다. 입속의 연인. 네. 그런 걸로 했고 미스 롯데부터 시작해서 많은 마케팅 전략을 한 게 바로 신규혁 회장으로서 이 껌 사업을 하지는 굉장히 큰 거죠. 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무 천연고무 혹은 고무에서 와야 되고요. 그렇죠. 따름 화학적인 공산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물론 시급료에 속하긴 하지만 그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다시 폭격으로 군수 관련 업종에서 시작을 했다가 엎어졌다가 다시 이제 일어났습니다. 뭐 롯데껌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니까요. 그런데 한국으로는 언제 그러면 또 진출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살듯이 이제 일본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61년도에 오일리쿠타쿠타가 일어나죠. 그러다가 62년도에 한일협정 같은 게 막 무려 있게 돼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후인 67년도에 공식적으로는 67년도에 롯데저가를 설립하면서 식품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실제 이렇게는 시작하지만 지금 1세를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명한 이유락 씨가 있었죠. 네.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이 있었죠. 이분이 고향 후배이고 그다음에 학교 후배였어요.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그래서 신규코 회장과 아주 끈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계속해서 일본 어떤 자본들을 어떻게 끌고 올까 이런 데 하나 자문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신규코 회장이 한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도가 된 거죠. 뭔가 좀 당신은 사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경제보국 기업보국 굉장히 국가에서 경제를 주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런 커넥션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재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호텔 사업도 이제 뛰어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또 굉장히 구설에 휩쓸립니다. 이른바 쇳가루 껌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 쇳가루 사건하고 호텔 사업이 아주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라면 작년에 한 번 작년에 손정복 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이 뭐냐 하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 하면 롯데가 재벌이 탄생되기까지 사실은 이 쇳가루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되어 있었다. 재벌 탄생까지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70년대 당시에 서울시에서 부정식품 탄속반을 운행했는데 그때 롯데제가 바버민트검에서 모래가루와 쇳가루가 검출된 거예요. 이거를 빌미로 70년 11월 달인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진격호 회장을 부릅니다. 이거를 무마해 줄 테니 대신 호텔을 하나 치워라. 뭔가 딜이 있네요 항상. 네. 그렇죠. 그리고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때도 있었고 5.194 대통령 직전에도 왜 삼성 이야기할 때 딜을 했잖아요. 이병철 회장과. 그렇죠.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에 반도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반도호텔을 롯데에게 사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초공동 일대. 롯데호텔 일대를 많은 특혜를 주다시피 해서 서울시하고 정부에 대해서 최고 호텔을 짓는 거죠.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70년 초에는 한국에 국제적인 호텔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호텔이 필요했고. 맞아요. 신규코 회장 입장에서도 당시에 신규코 회장이 두 분의 기회를 놓치거든요. 첫 번째는 포항제철소를 원래는 신규코 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포철이 포스코가 롯데로 갈 뻔했군요. 그렇죠. 롯데로 갈 뻔했죠. 실제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을 일본에서 가져오기까지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국가사업으로 바뀌면서 현재 포스코가 된 거고. 두 번째는 호남 석유화학을 인수하기 전에 현재 GS 칼텍스의 전신도 롯데에게 줄 뻔했는데 그것도 놓칩니다. 세 번째 기회가 롯데호텔인데 어떻게 했던 이 쇳가루 사건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부탁을 받고 최고 호텔을 짓습니다. 그 당시에 소공동의 롯데로 호텔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 랜드마크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롯데백화점까지 짓게 되어서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롯데그룹이 호텔 사업하고 유통사업을 직접 시작한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롯데가 유통업이 큰 것 같지만 원래는 갖고 있는 건 죄가밖에 없었죠. 죄가밖에 없었는데 그 덕분에 호텔 사업과 유통업이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5대 재벌이 큰 계기가 된 거죠. 국내롯데 백화점도 그렇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껌 하나가 쇳가루 껌 하나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호텔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뉴욕의 랜드마크로 알려진 뉴욕 팰리스 호텔까지 인수하면서 사실은 앞서도 얘기해 주시면 지분관계에 있어서 호텔 롯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호텔업으로 굉장히 뭐랄까요 기업의 반열이 달라진 건가요? 왕자의 난 그러니까 형제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롯데그룹의 지배구주의 핵심은 호텔 롯데와 롯데제과였어요. 롯데제과는 롯데그룹의 한국 들어올 때의 본산이었고 제과가. 그리고 호텔 롯데는 일본과 연결된 큰 일종의 인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본 한국 사실 나뉘어져 있는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호텔 롯데는 일본과 연결하면서 어떤 지주의사 역할을 했고 롯데제과는 사업회사의 지주의사 역할을 했고 그게 이제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주 같지만 실제 이 두 개가 핵심이거든요. 두 개가 핵심이죠. 롯데 역사와 맞물리고 특히 호텔 롯데는 우리가 아는 건 이게 호텔 사업 같지만 매출의 85%가 면세 사업이에요. 면세. 이제 뭔가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상표와 그림들이 연결되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죠. 삼성그룹의 호텔 신라도 사실은 매출의 85%가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호텔 롯데는 호텔 사업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유통이라 봐야 돼요. 사실은 롯데 백화점과 같은 유통 사업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 호텔 롯데를 중심으로 많은 레저 사업이라든지 발판할 수 있는 또 교도부가 마련되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네. 자료들을 꼼꼼히 워낙 방대합니다만 다음부터는 이제 지배구조 그다음에 아까 왕자의 난이라고 말씀하셨던 신동빈 신동주 두 아들 간의 경쟁 얘기도 있고 저는 몰랐는데요. 다음 주에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심도 롯데에서 어느 정도 출발했다. 삐져났다. 다른 그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그룹도 많습니다.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롯데랑 관련이 있어서 이러실 텐데요. 늘 아쉽지만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1시간 내내 이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박주근 대표와 함께 롯데가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아주 재미있는 숨겨진 이야기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더스티 인덱스 박주근 대표였습니다.